오늘은 죽음에 잃은 명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남길게요. 보시면 고려 17대 왕이 누구냐면 인종이라는 왕이거든요. 이 인종은 두 가지의 난을 겪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자겸의 난이에요. 이자겸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의 아내가 되는 왕후가 된거죠. 그 아내가 되는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 겪이 있죠. 그래서 이자겸이 자기가 난을 일으켜서 왕권을 집어버리려고 했던거에요. 또 하나의 난은 묘청의 난이라는 난이 있는데요. 이 묘청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우리 고려가 금이라는 나라를 섬기는거에 대해서 굉장히 못만나겠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이라는 나라는 여진족. 우리가 잘 알죠. 여진족. 저희 둘다 여진족을 닮았는데요. 그 여진족의 사람들이 새로운 중국의 나라였거든요. 금 네이징은 중국의 나라였어요. 중국의 나라였어요. 그 나라였어요. 아 예. 통역을 잘 못하고 있어요. 원래 그 여진족이 비결합니다. 배신하고 버리고 정보를 잘못 전달하고 그렇게 하죠. 네이징은 부족도 이렇게. 예예예. 이제 조금 괜찮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진족이라는 오랑캐. 그러니까 변방에 오랑캐가 나라를 세웠는데 나라를 섬기는게 교류로서는 안맞다 라는거에요. 그 나라를 섬기는게 교류로서는 안맞다는거에요. 그 나라를 섬기는게 교류로서는 안맞다는거에요. 그 나라를 섬기라는거에요. 그래서 이 묘청이 또 나를 일으키는데 그런데 요청이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가 개경이 수도였는데, 개경보다 더 위에 있는 서경으로 옮기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말이 먹히지 않으니까 왕권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하만이라는 인물이 다시 등장하죠. 하만이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왕이 인정했던 사람이었고요. 성경을 읽었지만 왕후 에스더가 자꾸 자체를 초대하니까 굉장히 기뻤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정말 장악할 수 있는 권력이 하만에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권력을 갖고 있으면 어떠겠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으시겠죠. 그래서, 우리 김정일 교수님의 책을 내고 기분이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정일 교수님의 책을 내고 기분이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정일 교수님의 책을 내고 기분이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을 다 지신 것 같죠. 그래서, 우리 교수님의 책을 내고 기분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권력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권력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권력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권력이 될 수 있거든요. 뭔가를 갖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If you have something in your hand, you feel good, right? 자, 우리 사람에게는 채워져야 할 테크가 있거든요. Every human being has some empty spot that we have to be feeling. 그게 뭐냐면 인정이에요. 인정. That's called a recognition. 예. 그래서 칭찬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If you are being complimented by other people, you feel really happy. 제가 한번 송 교수님 칭찬해 볼까요? Should I should I compliment him? 예. 여진 좀 안 남았어요. I don't look like a normal driver. 예. 아주 handsome해요. Thank you. 예.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칭찬해 보겠습니다. Let's compliment each other like this. 오늘따라 어려 보이십니다. You look good young today. 오늘 딱 어려 보이십니다. You look good young today. 네. 사실 이 인정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래서 인정을 잘 못 받아요. When we get a recognition or a compliment, we don't really receive that. We need them. We need them. 이렇게 개가 인정해줘도 개인정,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죠. You don't like you recognize it like you put the palm on the head, it's really so happy. 아, 근데 하반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And we start getting angry.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모두 개는 인정 안 해줍니다. 여러분, 누가 한 사람이 여러분을 싫어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잘 수 있거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에 걸릴 수 있어요. You can actually have a disease that can lead to death. 이 병은 첫 번째 어떻게 걸리냐면 절반하여서 자기가 그 상태로 가길 원하지 않지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절망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절망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건 나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 We don't want to even look at ourselves as who we are, but we want to look at ourselves better than who we are. 조금 더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같이 보여주기 싶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절망으로 가서 절망하면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먼저 you hit the ground, hit the bottom line of the despair, and then you begin to see who you are.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절망으로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은데 절망으로 갔어요. 그니까 가서 나를 이제 정확하게 진단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you don't want to be really get to be at a place with despair, but then again, you ended up reaching that place, then you cannot find a solution with it. 그니까 키에리테고루가 얘기하는 것이 나사로가 잘 살다가 죽게 됐죠. 키에리테고루가 얘기하는 것이 나사로가 잘 살다가 죽게 됐죠. 키에리테고루가 얘기하는 것이 나사로가 잘 살다가 죽게 됐죠.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니까 도아하신 주님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우리도 죽음에 이르는 병에 다 걸리게 되어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망을 관통해야만 소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망을 관통해야만 소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망을 관통해야만 소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키에리테고루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절망으로 이르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곳에 있는 곳에서 다 똑같은 말을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가지 이유는 절망에 빠지는데 절망에 빠진 사람도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진짜 절망으로 아직은 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망으로 진짜 가면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정능자를 붙잡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화가 났죠. 그런데 왜 화가 났을까요? 환경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행복을 모르는 게 의존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를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탓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우리도 잘 보시면 우리는 대부분 탓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가족 때문에 그래. 나랑 일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 교회 때문에 그래. 나라가 문제야. 나랑 일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 내 마음이 너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만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나라는 게선 이 하만과 같아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God, He doesn't really want us to become a place where we're hanging. 대이비드 폴리슨이 쓴 책이 있어요.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책이 있어요. 대이비드 폴리슨이 쓴 책이 있어요.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하는데요. 분노란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책은 이렇게 쓰여줘야 돼. 라는 생각이 있겠죠. 책이 이렇게 쓰여줘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책이 조금 더 다르게 쓰여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거든요. 그니까 아 그건 틀렸어 라고 분노를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나는 그 일에 반대합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게 분노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고 우리 분노를 풀 수 있을까요? 그러면 분노를 내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일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통해서 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실 사람들의 인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일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해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만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을 중요시 여겼어요. 해만은 해만은 자신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모르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자기 자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큰 영광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자녀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왕이 자기를 높인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이 자랑하는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없어지게 만드세요. 그러면 이걸 다시 반대로 뒤집으면 뭐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보기에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다 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인의 본인의 본인은 그가 하나님의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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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하나님의 본인의 본인은 하만은 꼰대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이븐은 바싯이 예, 꼰대라는 사람은 뭡니까? 바싯? 뭐, 이 바싯? 꼰대라는 사람은 낙대는 말이야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바싯이 하이븐은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네, 큰일입니다. 와이뾰 호시스 앤계가 막혀요? 락데, 락데의 말이 있죠. 락데는 말이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꼰대예요. 이게 한국인 스타일이 뭐잖아요? 절도꼰대가 온다는 책이 있는데요. 절도꼰대가 온다는 책이 있는데요. 어, 제가 읽어봤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자 이제 오늘 시대의 분석이 이제 들어갑니다. 오케이, 아무거나 다 불러오겠어요. 나는 꿈 낸 거 아닌가 오늘 여러분 체크하세요. 첫 번째, 사람을 보면 나이가 먼저 궁금하다. 그게 자동적으로 그래요. 목소리만 몇 살이에요? 첫 번째, 이게 나오잖아요. 두 번째, 친근당의 표현으로 반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왜냐면, 친근한 사람을 제일 잘하는 분이 있어요. 다음 세대 선교회의 공통대표 중에 제일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분이 만나면 그냥 편하게, 그래, 형이야, 너 동생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밥은 내가 살게.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정의시키고 그렇게 해요. 통역을 다 정의시켜버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사의 예절이 부족한다는 마음에 안 든다. 자, 오늘 인사 제대로 안 하신 분, 이제 꼼 때는 집에서 생각합니다. 그 인간이랑 함께 인사를 안 해, 인사를 안 해, 인사를. 인사가 뭔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번째, 선배로서 사생활에도 도움을 주고 싶어한다. 첫 번째, 이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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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종어나 신문물을 잘 몰라요. 이게 꿈 때라는 거고요. 그게 꿈 때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꿈 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They don't, they, bossy people, they never think they're bossy. 일곱 번째, 나보다 일 잘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Exactly. No one is better than I am, at work. 그리고 나는, life보다 work, 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죠. 요즘, Stanford people like, 요즘, 후배는 노력이 부족하다. 쥬니어패버, 뇌전플로러가 에버릇이 없나요? 열 번째, 이건 좋은 건데, 아니면 꼰대의 성향인데 밥과 커피는 선배인 내가 사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결제하려고 그래요 이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고, 항상 마시고 저도 교육자들하고 먹을 때는 다 덫이 페이를 해야 되겠어요 절대 꼰대가 좀 안되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통역을 안 하네요 예쁜데요, 이게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안 하고 싶은 거 안 한다 예쁜데요 각 시내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419세대가 있죠 419세대가 있죠 1930년에서 1940년대에 태어나신 분 네, 저희 어머니 있죠 419를 경험하셨어요 네, 그 419세대는 이렇게 젊은... 왜 안보여죠? 네 네 네 이렇게 어린이,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민주화나 이런 운동을 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세대가 베이비룸 세대죠 1950년에서 1964년에 태어나신 분 1950년에서 1964년에 태어나신 분 1950년에서 1964년에 태어나신 분 여기에 있을까요? 1964년에... 얘네가 한지 베이비룸 세대가 네 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일 때 자수성가형의 모델들이죠 세 번째가 이제 X세대라고 하는데요 세 번째가 이제 X세대라고 하는데요 This is called Gen X 1965년에서 79년 정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1965년, 1979 네, 서울 올림픽을 직접 눈으로 보신 분들이에요 네, 서울 올림픽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1989년에 여행 자유화가 일어나면서 세계 여행을 이제 시작한 세대가 바로 X세대입니다 1989, 한국에서 홈림픽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네 번째가 M세대인데요 It's M세대예요 1980년에서 94년에 태어난 분이에요 1998죠, 1994 이분들은 이제 젊을 때 인터넷 MP3 스마트폰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젊은 세대죠 Because people begin to use the internet and the screen in the smartphone 여기에 아마 M세대가 좀 계시죠 I think we have quite a great generation of Gen M 근데 이 M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휴식을 되게 중요시해야 돼요 And Gen, the importance for the M Gen is that resting is very important 네, 소비를 되게 잘 씁니다 They love to spend 그리고 자유를 추구해요 They're like freedom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일하는 것보다 그냥 며칠 일하는 걸 훨씬 더 선호해요 They're like kids They're instead of working for the whole week They only want to work in a few days 그 다음에 Z세대라고 하죠 Then Gen Z 1995년부터 200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Z세대라고 얘기해요 Gen Z is the 1995 그 사람들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We call them the digital native 이게 뭐냐면 태어났는데 모든 게 다 디지털화 되어 있는 거예요 That means that when they were born and everything was a digital one 근데 이런 친구들은 그냥 핸드폰 만지면 기능들을 다 알더라고요 Because people, as soon as they touch the cell phone They don't know how to use it Metaverse 세대라고도 이야기하죠 Or they call Metaverse generation 그럼 MZ세대는 일반적인 소통을 되게 싫어해요 So the MZ generation, they don't like the one-way communication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But you should be able to do it by yourself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They don't like that kind of thing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They need to really be told how to do it in detail 근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There's a reason 왜냐면 이 세대가 자랄 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잘해준 거예요 Because when those generation was growing up They actually practiced everything 이 친구들은 유치원을 다 다녔던 세대예요 All these kids are actual educators 유치원 갔었어요? 아 그렇죠 이건 아주 구석기 시대의 사람이죠 네 근데 이 친구들은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이 뭘 해야 되는지를 따박따박 다 적어줬던 거예요 So the MZ generation, they went to kindergarten and the teacher actually wrote down everything that they're supposed to do so they had to have all the details 그럼 학원이나 과외 때 모든 걸 다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과제 이렇게 해야 돼 여기까지 해와야 돼 이렇게 컸던 거예요 All those private academy or the school that have written down every details and instructions how to do homework how to do what when needs to be done 그러니까 학교나 회사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맹북에 빠지기 시작해요 So the company or school that tell them usually by yourself whatever you want to do they just get paid 그리고 이 MZ 세대가 제일 많이 하는 말 MZ generation, this is what they say all the time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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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That is the older generation that they will hate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우리 둘 다 제일 싫어하는 말 왜? 라는 말 제일 싫어하셔 근데 이게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Because there is no communication 적당히 알아서 해 뭐 they help just do whatever you want 예 근데 이거를 MZ 세대는 굉장히 힘들어한잖아요 MZ generation is really happy 그러면서 꼰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Because of that and the boss It was so true 하만은요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What was not so What Haman was not so happy with 여기 만족하지 않다 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It was not satisfied with 키브리어로 소외라는 단어예요 In Hebrew word, 소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That's two different meanings 하나는 아무 소용이 없다 It doesn't have any meaning 하나는 적합하지 않다 Or it's not proper 근데 여기서는 적합하지 않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In this text of the Bible It's not proper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볼 때는 모르드게가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When Haman was looking at Mordecai Mordecai was not proper 근데 하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만의 친구와 아내도 그렇게 느꼈던 거죠 It wasn't just only Haman but Haman's wife and his friend was just feeling the same way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나무를 가져다 20m가 되는 장대를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It's like you put a 20m long stake on the ground 여기서요 하만도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잖아요 Haman was really impressive person 근데 하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There's even more even worse than people around Haman 누구냐면 바로 친구들과 아내가 더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Who were they? His friends and his wife 그러니까 20m가 되는 장대에다가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Those people around look at Haman and actually called Haman to put a wooden stick and kill the motor gun 여러분 이 이은혜라는 사람 아시죠? Do you guys know about it? 은혜리 네 근데 이 이은혜를 조명을 하면서 어떤게 밝혀졌냐면 As the people were sort of reflecting and looking into her life 그 옆에 있던 내연남도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He is a really dangerous person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또 한 사람의 남자가 있는데요 There's another man in my life 가복을 28번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That man went in and out of business 전과 28 28 28의 전과복이에요 28 크림 아...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은혜도 나쁜 사람이었지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This person was not a good person but also her peer group was even worse than her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죽음에 이르려고 하지 않거든요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So one of the biggest problem is like you don't want to be in a place with death and then you try and kill other people instead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 We really have to start thinking about ourself 네 왜 나는 나 스스로를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아니면은 나는 내가 불편하고 싫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야 될까 We really should die to myself so that I can help others or should I just kill other people because of my comfort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자 이렇게 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We don't want to really die to ourself, right? 그런데 사실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요 We have to die to ourself 그래야 우리는 회복이라는 것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고 Until we die, we can't fully experience true restoration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병에 걸리면 진짜 어정쩡하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If you just have that, then you've got a lot of pain, but you don't really change 아, 이번 주에 게임 중독에 빠졌던 친구 상담을 좀 했는데요 Last week I had a conversation with the kid who was in game addiction 네, 그 게임 중독자를 공부시켜서 대학으로 보내는 그런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겠어요 There's a lot of school principles that teach those kids to get out of addiction and send the college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He says this, there's two different ways to build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나 First, they have to know why they're playing game and purpose 아니면 게임이 진짜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걸 경험해 봐야 된다 Secondly, they have to realize that the game, playing game is not going to help you 그러니까 선명하게 내가 게임으로 내가 게임 프로게이머가 돼야지 하는 목표가 있거나 I do, you have to have a clear purpose that you want to be a pro gamer? 아, 내가 맨날 게임만 하면서 인생이 패인 배가 온구나 이거를, 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They have to realize that they have people playing game and my life is going to be going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약간 중간 정도에 있는 거예요 A lot of people, they are kind of in between 그러니까 우리도 죽음에 이르는 병에 완전히 걸려야 되는데 We have to have the disease that will lead us to death 걸릴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고 A lot of times, we try to die to ourselves, but we come alive 다시 좀 살아난다 싶다가 또 병에 걸린 것처럼 힘들고, 연약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As we try to come alive in Christ, but we start to die to ourselves again 그래서 K.E.E.R.K.E.G.U.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The blocker K.E.E.R.K.E.R.K.E.R.K.E.R.K.E.G.O. He says we have to die to ourselves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요번 한 주 동안에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해요 As we live our day in it, this coming week, we really have to think about it 매시간, 2초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And in a second, we have the die to ourselves again 아, 이게 나를 죽이시는 작업이구나 This is how God is killing me 나 주어지지가 않으니까 아, 이 사람을 나한테 붙여줬구나 아, 이 사람을 나한테 붙여줬구나 아, 이런 사람을 나한테 주셨구나 아, 이런 사람을 나한테 주셨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병을 관통해 봐야 돼요 그때 주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병에 걸리지 않으면 회복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생을 사는 동안에 병에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고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생명, 부활, 또 다른 하나님 안에서의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다시 부활의 주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우리 죽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우리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요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보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죽음에 있는 병에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걸린 척하고 괜찮은 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약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더운 걸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겠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살펴보니 또 하나님을 주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웃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말하자면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 척하고 괜찮은 척하는 것이라며 예수님께 십자가의 낙원과 나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이 주님한테 하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축복해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부원하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출발하심의 역사가 이제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에 앞에 못 박으며 죽음의 이르는 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상처와 절망에 빠져있는 귀한 주의 종들 머리위에 그리고 선교지의 선교장님들과 그리스도에서 한 형제된 몸 된 모든 지체된 머리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